안녕하세요. 우리는 시대입니다. 네. 전진씨에 작년에 이어서 라이브 콘서트를 토크콘서트를 하세요. 2014년 8월 17일이죠. 생일 바로 6일날 17일날 제 콘서트 오시고 18일날 예린씨 들어가는 보고 19일날 제 생일을 축하해 주시면 생일 축하 어디서 하실 수 있나요? 어디 계신가요? 계신 곳으로 갈 수 있잖아요. 전진씨 이번에 생일 때 한 턱 동안 장소는요. 세종대학교 대항으로 해소합니다. 아니, 올해도 안 쏠 거예요. 근데 제가 해야 돼요? 그럼요. 올해는 쏴야죠. 그럼 쏠게요. 쏠게요. 자, 장소는 세종대학교 대항으로 2시 20분, 6시 2회에 걸쳐서 전진씨의 재미난 토크 여러분들과의 컨버세이션과 많은 이벤트들을 준비했으니까 맘껏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이번에 뭔가 다르다고 그릴라이트 어? 그런 느낌이 어? 드람라이트 그릴라이트 그릴라이트 그러면 전진의 더 속 깊은 뭔가 그리고 또 하나에서 다른 무대에서 또 새로운 안무를 공개한다고 맞아요. 맞습니다. 이번에 오시는 분들은 이번에 솔직히 여러분들과의 대화에서 소중하게 얘기를 하고 이번 신화를 못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아 이번에 앞태를 제대로 공개하나요? 너의 하하하하 자, 여러분 동환씨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궁금해서 전진씨의 라이브 토크 콘서트에 오시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네. 진짜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전진 라이브 토크 콘서트를 위해서 하나 둘 셋 화이팅 한번 힘내요. 힘내요 좋아요. 힘내. 동생이 그래. 하나 둘 셋 힘내! 야 힘내가 좋아 힘내가 좋아 힘내요 아니요 힘내, 힘내가 괜찮아 힘내요 에이 힘내요 228 Technologies 동행 大概 notepic